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좀 뭔가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같은데? 베이스에서 나오지? 왜일까? 지금 이거 제일 낮은 레 소리를 만들었는데 너랑 한거야? 일단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현이 4개가 있는데 제일 낮은 음이 미야 물론 이것보다 더 낮은 베이스도 있거든?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 피아노 소리랑 안 맞아 피아노 소리 지금 피아노 선생님이 찍어두었으니까 이거 보면은 알 수가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